아무튼 긴장 많이 됐는데 아까 그 예쁜 사진들 보면서 얘기 많이 나눴더니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그것도 나랑 똑같다 저도 방금 사진 보면서 겨우 긴장 풀렸거든요 그 전에는 변호사님이 우리 집에 온고 단둘에 있다는 게 의식되니까 별의별 상상이 다 늘고 아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 나쁜 상상을 한 건 아니고요 나쁜 상상이라면 혹시 아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 아